계속해서 우리 보이스 안산홀 예술단의 부회장님이신 김보혁 부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박수 맞이해주세요. 저 심수봉의 노래입니다. 그때의 그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거주고 떠난 사람만 잊어서 물더러 그사람 어느 날 잔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사람보다 더 슬픈 건 전기라면 고개를 덩을 꾸던 그사람 고개를 덩을 꾸던 그사람 괴로운 동시에서 기타를 쳐주어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한명이란 바람하지 말도 없이 한명이란 바람하지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 주문 생각해줄까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지금의 고갖을 꾸준히 서는 그사람 어쩌고 싶어서 저쩌고 싶어서 저쩌고 싶어서 저쩌고 싶어서 저쩌고 싶어서 저쩌고 싶어서 저쩌고 싶어서 아 와 아 ideia 가 하나님과 욕하면 안되겠지 다시 널 생각해서도 안되겠지 저러시 사람은 줄 알았던데 이젠 믿어야 그들의 사랑 이젠 믿어야 그들의 사랑